자,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민주당이 직접 발표했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혹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지 살펴봐달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2명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알렸는데 민주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12명에 대해서는 전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국회에서 강청완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그리고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당 권유 조치에 강제력은 없지만 아직 수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LH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소속 의원 174명과 가족 등 816명에 대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과 가족 12명, 16건의 불법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어제저녁 권익위에서 의원들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을 소집해 처분 수의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것도 상당하다며 오전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일벌 100개를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대표 경선에 출망한 5명의 후보들이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 전수조사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감사원법에는 국회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 면피성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강청완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민주당이 이건 스스로 결정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결코 1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인이 된 거겠죠. 의혹은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죠? 그렇죠. 일단 권익위에서 3월에 지금 민주당이 자청해서 넘긴 거잖아요. 의원들을 포함해서 가족까지 대략 900여 명이 되는데 생각보다 아마 사람이 많아서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결론을 못 내고 점심시간 이후에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탈당을 권유하겠다, 권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12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상우 의원, 윤미향 의원, 또 양이원영 의원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명단에서 일단 비례대표 2명, 윤미향 의원하고 양이원영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탈당이 아니라 출당을 하겠다, 출당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나머지도 탈당을 권유한다고 하니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12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의원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나온 의원이 한 6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의원이 6명이고요. 배우자가 5명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계 좀비 속이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건수가 하나였는데 어찌되었든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 의혹만 있어도 반드시 당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서 밤새워서 고민을 했다, 고심 끝에 결정을 했다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당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겠지만 송영길 대표는 일단 이걸 통해서 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치판의 어떤 몰이 이런 것들을 한번 판가리를 해보겠다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어떤 것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은 또 어떤 것인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건이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요. 업무상 비밀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투기를 했다 그런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있는 거고요. 농지법 위반 의혹은 농사 안 지을 거면서 농사 짓겠습니다 해서 땅을 사들였다는 건데 양쪽의 의혹을 받는 의혹은 농사 짓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마 개별 의원 차원의 소명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탈당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서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나갔다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입증을 하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이런 단서를 달았으니까 아마 일당은 당의 조치를 따라달라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12명 의원들이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 생각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인이 이건 관련이 없다.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 당신들도 과오가 없는지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익위의 결과를 받았는데 국민의힘도 다 같이 전수조사한다고 했으니 같이 이 판을 뛰어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결과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보여줘야겠죠. 아마 피해갈 수 없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민주당이 스스로 저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우리는 권익위원회는 안 바뀌겠다. 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아니냐. 감사원에 감사원을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감사원이 국회의원 감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다. 어긋나죠. 국회의 공무원은 국회에서 일한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 국민의힘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율사가 가장 많은 정당 아닙니까, 해서.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국민의힘이 아마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고 이번 주 금요일에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면 새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받는 아주 큰 숙제가 될 겁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기자들과 질문 대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할 거예요. 네, 1번으로 물어보겠죠. 민주당은 저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아마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이런 강경한 조치. 누가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이 스스로 했던 거란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부동산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엄중한 의견 또 분노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잘 듣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론이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좀 난다고 보실 것 같아요. 일단 권익위의 결과가 나왔는데 하루 동안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도 뭉그적거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냐 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후속 조치가 좀 빨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공의 기회가 생길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면 국정운영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향후에 새로운 대표체제도 좀 흔들릴 수가 있을 테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괜찮은 한수를 둔 그런 정치적인 액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조금 전 오후 2시 45분에 있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였고 오늘 최고위원의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하겠다는 이렇게 밝혔고요.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당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이 조치를 받아들일지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그때 가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해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LH 혁신안. 어제 국토부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LH를 해체 수준에 버금가기 뭐 하겠습니까? 이 논의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LH를 조직 개편 자체는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하겠다. 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8월까지 좀 더 고민하겠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가 좀 나지 않는 데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12명의 그리고 이름이 들어서 익숙한 의원들의 명단을 밝힘으로써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LH 사태에 3월부터 민주당이 좀 잠식돼 있었다고 하면 총선 이후에 이 지지부진했던 분위기를 좀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인데 민주당으로서도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던진 승부수라 국민의힘이 이거를 받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2명의 의원 명단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이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 의원 12명의 명단 자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혜재, 문진석, 윤미향 4명입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3명이네요. 농지법 위반 의혹 양이원영, 오용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혹이고요. 이제 수사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무관하다, 깨끗하다는 결론이 나면 언제든지 다시 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박영희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